세자 좋아요. 너무 잘생기셨으면 어떡하죠? 명윤아, 세자빈으로 간택되었다. 실은 소자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. 다른 곳은 다친 데 없습니까? 마음? 동놈에 계시던 세자 저와께서 흔적도 없이 살아지셨답니다. 세자는, 세자는가? 세자가 확실한 것이냐? 세자는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안 죄인입니다. 형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. 그럼 선배님은 죽습니다.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. 프라이데이